이번 강좌는 코드 3개만 배워가지고 10분, 20분 연습해서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캐롤 두 곡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창밖을 보라,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위위 슈어 메리 크리스마스 두 곡입니다. 해당 곡마다 두 가지 버전으로 배우게 될 거예요. 기타 코드가 3개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초등학교 1, 2학년 버전으로 하나 배우실 거고요. 두 번째는 기타 레슨 1개월 차 버전으로 배우겠습니다. 쉽고 조금 있어보이게끔 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창밖을 보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버전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빛 눈이 내린다 창밖을 보라 창밖을 보라 참 겨울이 왔다 생략하고요. 긴 긴 해가 다가가고 어둠이 오면 오색빛이 찬란한 거리 허리에 성탄빛 좋은 가움이 짝까짝까짝까짝까짝까짝까 새 봄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앞서 말했듯이 코드 3개만 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마디 C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레드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레드 4번 줄 약지손가락 3번 프레드 5번 줄 지금 말하면 9,432번 말하는 건데 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지키고 안 지키고가 여러분들이 쭉 꾸준히 성장하느냐 마느냐의 그런 근본적인 문제니까 자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디까지 칼립소 연주를 합니다. 자 오른손 패턴 주법은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자 스트로크 할 때 오른손 카운트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거 이거 한 89만 70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손 카운트가 계속되고 있을 때 이 안에서 리듬을 만듭니다. 다운, 다운, 업, 업, 다운, 업 다시 원, 투, 쓰리, 포 딴, 따단, 따다다 이제 넣을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소리가 안 난다고 해가지고 오른손이 멈추는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스트로크 연주할 때는 자, 그럼 네 번째 마디 G 코드 검지랑 중지를 떼시고 약지만 하나 올려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G 코드 잡았을 때도 약지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요. 새끼손가락이 약지 옆에 붙어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펴져 있으면. 내 손가락 왜 이러지 하면서 오른손이 와가지고 막 손가락 이렇게 도와주는 거 이런 거 누구나 경험하시겠지만 하지 마세요. 그냥 힘 안 주고 누르면 손가락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G 코드 두 번째 줄도 G 세 마디를 연주하시고 자, 두 번째 줄 네 번째 마디 C 다시 내려와서 자, B 파트 생략할 거예요. 똑같으니까 C 파트 내려가서 F 메이저 세븐 코드 F 코드 잡을게요. 1번 프렛 2번 검지 2번 프렛 3번 중지 3번 프렛 4번 약지예요.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새끼 자, 오른손 자, F에서 C 올 때 이런 거 발견 빨리 하시면 좋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할게요. 검지를 놔두고 두 개를 하나씩 올리면 C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딴 F 딴 C 딴 F 딴 C 힘이 많이 들어가시면 이 잠깐 왼손 보고 계셔야 돼요. C에서 F 내려갈 때 잠깐 떼는 사이에 이런 것도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럼 다시 바꿀 때 또 쭈그러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일이 가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손가락은 이렇게 굳어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굳어있어야 돼요. C는 이렇게 굳고 F는 이렇게 굳고 A마는 굳고 이런 식으로 다 굳어야 돼요. 무슨 코드를 다시 잡을 때 자꾸 누르려고 하다보면 자꾸 누르려고 자꾸 힘을 주다보면 손이 이렇게 쪼그라들 수 밖에 없어요. 펴지지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나중에 새끼손가락 이런 식으로 쓰지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렇게 있지 않고 분명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뒤에 들어가 있거나 힘줘서 대충 기타 코드 잘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거리거리의 디마이너 코드 검지손가락 1번 프리 2번 줄 중지손가락 2번 프리 3번 줄 새끼손가락 3번 프리 2번 줄이에요. 역시나 코드 잡았을 때 손가락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디마이너 제발 좀요. 자 마지막 자 뒷파트 추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넓고 있는 이 세 번째 속에 사라지기 전에 자 이제 기타 레슨을 한 3주 배우다가 크리스마스 닥쳐가지고 조금 있어보이게 연주를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오른손 주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창밖 글보라 창밖 글보라 눈이 내린다 창밖 글보라 창밖 글보라 창녀우리와 맺고 있는 이 세 번 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아 파컷이 보였는지 알려드릴게요. C코드 5번 튕기고 4-3-2를 같이 튕기고 때리고 4-3-1을 당기고 이걸 두 번 이걸 두 번 반복합니다. 창밖 글보라 창밖 글보라 뒷눈이 내린 자 G코드는 6번과 4-3-2로 자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창밖 글보라 창밖 글보라 창밖 글보라 창밖 글보라 창밖 글보라 자 B파트는 똑같으니까 생작하고요. C파트 4로 4번 4번 3번 2번 1번 이걸로 퍼커시브 연주할게요. 자 D마이너 코드 D마이너도 4번, 3번, 2번, 1번, 4번, 3, 2, 1로 파컷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만 다시 하면 추운 겨울이 다가기 전에 마음껏 즐기자 맑고 있는 눈이 새벽빛 속에 사라지기 전에 자 이번에는 위 위 쉬어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타 코드는 아까 앞에서 했던 세 가지 코드로 할 거니까 배를 조금 흐리게 가져가고 이번에는 오른손 주법이나 오른손 자세를 좀 더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고 저는 좀 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면은 오랜만에 오른손을 여러분들이 체크 많이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하고 알려드릴게요 원, 두, 위 위 쉬어 메리 크리스마스 위 위 쉬어 메리 크리스마스 위 위 쉬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 해피 뉴 예어 위 위 쉬어 메리 크리스마스 위 위 쉬어 메리 크리스마스 위 위 쉬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 해피 뉴 예어 구티니 위 위 자 4분의 3박자로 마디마디를 빠르게 넘길거에요. 자 C코드 역시나 코드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쿵짝짝 쿵짝짝 왈츠 폴카 리듬으로 갈건데요. 쿵짝짝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기타에서 쿵짝짝은 쿵은 위에 세줄만 때리고 쿵짝짝은 밑에 세줄만 때리는 걸로 쉬워보이지만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정갈하게 세개씩 칠 필요는 없으니까 위에 아래 정도로만 구분해가지고 느낌을 살려주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충 자 그러면 C코드 하나 둘 셋 자 F코드 내려와서 하나 둘 셋 왼손 좀 보세요. C에서 F 가는데 이렇게 조금만 움직이고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피크로 기타를 치고 그러다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유연하게 기타 치는 사람들 보면 아참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욕심을 갖게 되는데 쉽지는 않아요. 자 스트로크 손으로 할 때 어디로 소리를 내야지 예쁘게 소리가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검지가 아니라 중지 밑에 있는 손톱 부분인데요. 중지 밑에 있는 손톱 부분이 줄을 이런 식으로 쓰르르르르르 쓰다듬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치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수평으로 만들어서 줄을 이렇게 여섯 개를 내려갔다 올렸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손이 이렇게 편하게 손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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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톱을